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와 Node.js를 합성해서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보안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는 반드시 오염됐을 것이라고 간주하셔야 돼요 어떤 게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디는 1이라고 하는 저 정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고요 크리에이트 했을 때 입력해서 서브밋하면 들어오는 정보 역시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또는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그 파일 역시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예요 이 모든 정보가 오염됐을 것이라는 간주하에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야지만 안전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안과 관련해서 왜 보안적인 이슈가 생기는가 또 어떠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보안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게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해볼 것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SQL 문을 사용자가 외부에서 코드를 직접 열지 않고 입력값을 통해서 위험한 SQL 쿼리가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은 이렇게 있어요 author topic 이렇게 있거든요 topic-underbar-back은 제가 백업해놓은 테이블이니까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topic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select-from-topic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끝에다 세미콜론을 찍는 이유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쿼리문을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select-from-topic이라고 이렇게 SQL 문 하나를 입력하고 세미콜론 그리고 여기다가 drop-table-topic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 이 한 줄에 셀렉트문과 테이블을 삭제하는 드랍테이블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SQL 문이 한 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쿼리가 실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show-table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topic 테이블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이러한 명령이 실행되도록 한다면 위험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글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상세보기가 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topic.js 밑에 있는 export.page라고 하는 함수 안에 있는 이 코드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될 때 어떤 SQL 문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전송되는지 알고 싶다면 이 query라고 하는 메소드에 return 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query,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query라고 하는 변수는 변수에서 제가 console.log를 통해서 이렇게 query.sql 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어떤 SQL 문이 생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elect 문이 생성이 되고 끝에 1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파라미터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저 파라미터에다가 만약에 세미콜론을 넣고 그 뒤에다가 drop, table, topic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진 최종적인 SQL 문은 이렇습니다 만들어진 query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select, 별표, from topic, left, join, where, topic id는 1, semicolon, drop table, topic, semicol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공격의 의도를 담고 입력한 drop, table, topic 이라고 하는 저 SQL 문이 보시는 것처럼 id에 다운표로 묶여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다운표와 뒤에 있는 다운표 사이에 있는 이 코드는 SQL 문인가요? 문자인가요? 그냥 문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실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입력 값을 조작했지만 그 조작은 공격에 실패한 조작이 됩니다 이 공격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SQL 문을 주는데 특징적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음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 물음표에 어떠한 값이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두 번째 인자로 배열의 순서대로 열거하는 것을 통해서 치환해 주고 있잖아요 저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SQL을 제어하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오염되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처리들이 따라 붙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물음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치환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보완적인 이슈가 입력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생길 수 있는 위협을 어떻게 방어하는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요소가 없을 때 어떤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